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동티모루 아이들을 위해서 책기적 운동에 와 있습니다 동티모루가 어딘지 아십니까? 우리나라 50년 전 60년 전 제가 어릴 때 유교사변 이후에 어릴 때 외국에서 빵을 얻어먹고 우유를 얻어먹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50년 전 60년 전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동티모루 아이들 힘들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조금씩 기회하여서 동티모루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해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